자돌티비 빨리 왔구나 자와디카 자와디카 아 거기다 넌 니가 놓은거구나 4층에도 있고 31층에도 있어요 가능하면 여기 32층에 오셔서 쫙 바닷가 풍경을 보면서 쫙 하는게 낫다 이런 얘기에요 노하우 중에 노하우 노하우 중에 노하우 알려드리려고 멋진 광경들이 쫙 펼쳐지고 있어요 건물 짓는 것들도 계속 있어요 태국에 파타야 쪽으로 해변 깔아놓고 오성코 호텔들이 쫙 있는거에요 여기 봐요 여기 밑에 딱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관광버스들도 많고 여기 뭐 쇼하는데도 많이 있는데 쇼하는데도 안갔어요 어제는 아주 저렴하게 야시장에서만 한잔하고 들어왔습니다 쇼잔 어때야? 좋아? 오케이 코끼리타고 사격하고 클레이사격 클레이사격 거기 가는거야? 농록빌리지 오케이 한번 하고싶으니 친구들하고 어렵게 시간을 잡아서 왔는데 즐겁고 행복하고 뭐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던 그런 진짜 영원히 추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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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장에서 아 야시장에서 여기에서 놨구나 카메라 지금 바로 보시죠 32층에도 예 조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동네 하나 동네 하나 동네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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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주야 잠깐만 죄송합니다 파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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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뱀도 있어 뱀 자 이거 괜찮네 여기 꼭꼭꼭꼭 바나나를 먹네 염소가 다 먹는구나 눈꽃이 있구나 진짜 꽃이에요 멋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는 꼭 한번 와보세요 여기는 꼭 한번 와보세요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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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오바트입니다 오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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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센 여기서 돈을 내요 여기 여기 통로가 있어 통로가 또 따로 있어요 누워봐라 카운터 하려고 카운터 맛있게 만들고 있어요 볶음밥을 이 고추를 제가 잘라가지고 여기다 넣었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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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얼굴이 뻘돼 땀이 막 땀나 이게 다 엄청 맵네 엄청 매워 와우 야 이거 텃밭 봐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가 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텃밭을 카운터 이건 뭐예요 이렇게 바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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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가꾸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우드 컵 컵 컵 컵 컵 아 아 아 아 새끼 고기에 똥 쌌어요 아 아 귀엽구나 새끼 똥끼 안녕 오 타고 다니네 여기는 녹록 빌리지 여기는 좀 저렇게 타는게 비싸요 뭐 뭐 거기 저게 되는데 바나나 있으면 돈도 더 아 돈 돈 돈 돈 아 아 아 아 도그룹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케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 강아지 루링루링 펄 펄펄펄펄 번호펀드 번호펀드가 엄청 좋아요 아 아 친구들하고 파타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되겠습니다. 딱히 좋아요. 질질질질질질합니다. 아니 우리 움직임이. 가보죠. 승부자인. 존 시장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산업한 공항에서 이제.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는. 술도 좀 취했나? 취했어. 술도 취했습니다. 술이 헬렐레 멜렐레 까지는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차돌티비.